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간신전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4월 3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7시 25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여서 제주 반도체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오늘 제주 반도체 갭 상상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오전부터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쭉 눌려버렸습니다 지금은 매수세로 전환해지면서 조가 마감을 했는데 오전에는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무려 26만주 소설자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눌린 겁니다 장중에 6% 이상 좀 눌렸었어요 오늘 저가가 6.18%까지 빠졌었죠 이때부터 개인들의 투매물량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투매물량 나올 때부터 다시 한번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서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이너스 26만주에서 종가대는 12만주 오히려 다 맞죠? 그러면 오늘 하루에만 무려 26만주 던지고 12만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매수 매도 총량이 38만주나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개미를 털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3월부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3월달 내내 뭐라 말씀드렸나요? 3월달 내내 뭐라 말씀드렸나요? 이 외인이 주포인데 개인들을 이렇게 페닉셀을 유도하면서 투매물량을 계속 유발을 했고 이 물량을 고선에 받아가면서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우리 물량 털리지 말자 매도 금지하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3월 내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 23,000원 라인이죠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무조건 추가 매수에서 특히나 이 윗구간에 곧잠 물려 계셨던 분들은 한 달가를 조절을 하자 한 달 내내 같은 말씀 반복적으로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께서는 댓글로 너 앵무새냐? 왜 했던 얘기 계속하냐? 이렇게 앵무새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형 구간에서는 대놓고 이 외국인 주포 세력이 개인들 물량 계속 털어내고 있잖아요 자 물량 던져서 주가 누르면은 개인 투매물량 나오죠 이거 받아서 주가 조금씩 올라가면은 또 물량 또 던져요 또 밑에서 또 투매물량 나오면 또 받아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자 우리 주지님들 계속해서 힘들게 했잖아요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구간을 계속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자 이렇게 자 추세를 전환시키는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 물량이 나갔나요? 자 이때 나갔어요 이때 이때 24만주 주가가 올라가니까 누르기 위해서 투매를 공포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던지는 거 일부 나왔던 것 뿐이고요 자 주포 아직 안 나갔어요 오히려 물량을 더 모아가고 있어요 이때 올라왔던 주가를 반드시켰던 재료가 뭐예요? 자 국가에서 자 보조금 플러스 뭐 인센티브 플러스 뭐 세제 혜택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게 제로였으면 이미 물량이 다 나갔죠 주가 흘러내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량 지난주랑 비슷해요 자 어제 이렇게 매도물량 나왔던 거는 자 여기서부터 이 자리까지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얘네 지금 이 밑에서 매집을 했는데 주가 올라가니까 주가를 눌러서 좀 더 아랫자리에서 투매물량 받아서 매집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어제 매도물량 던지면서 주가를 눌렀던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도 오전에만 26만두 던졌죠 주가 눌리잖아요 투매나오잖아요 이거 받아서 다시 이 물량 고세를 받아가면서 자 장 끝나고 12만두 오히려 매수세를 전환이 된 것만 봐도 아 얘네가 오늘 개미를 신랄하게 털었구나 확인이 되잖아요 그쵸 절대 우리 여기서 매도물량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조만간에 얘네가 준비했던 이 재료 얘네가 매집을 했던 이 재료가 곧 터질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네도 놀라서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던져가면서 매도물량을 던졌고 다시 받아갔잖아요 얘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다급한 그 상황입니다 왜? 이 재료가 조만간 터질 건데 그 전에 급등이 먼저 나와버렸잖아요 밑에서 더 담아야 되는데 자 이 윗구간까지 3만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얘네가 신랄하게 주가를 누르면서 어저께 매도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다는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이 제조 반도체 자 앞으로 상승 이 재료 제가 이거 3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굳혀야 돼가고 있습니다 2분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요거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중요한 내용 많이 있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이 제조 반도체 후속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이제부터 꼭 담아 놓으셔야 돼요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꼭 담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저 김포리 힘내라고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좀 넓게 보자고요 자 외인들 물량은 거의 100만주 조금 눌리면 90만주 계속 이 물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얘네 평균 단가 2만 5천원 2만 6천원 이때부터 담았었고요 자 최근에는 이 49만주 매수량 들어왔을 때 자 무려 2만 9천원대에도 물량을 담았던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 구간 2만 9천원 이 구간이 얘네가 생각하는 고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에도 자 대량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그쵸? 지금 요건 고점 아니에요 얘네 물량 갖고 있고 아직 차이시는 물량 안 나왔어요 근데도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요? 매도 금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말뜻 이해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매도 금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우리 제주 반도체 주주님들 모두 다 같이 자 고점에서 안전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좀 만들어 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매도 금지 댓글로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고요 자 차트에만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자 차트 잠깐 확대를 했고요 자 여기 보이는 2선이 자 21이평선이에요 지금 현재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오늘도 이탈이 됐지만은 아래꼬리 말에 올리면서 이 위에서 안차게 됐죠 자 그리고 이 핑크색 오일이평선이죠 자 돌파할 때 골드크루스가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급등은 똑같이 나와줬죠 제가 이 골드크루스 구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날도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제 다 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제가 3월 27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요 다음날에 급등이 올라왔죠 이 전날에 올려드린 영상인데 자 중요한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제가 분명히 영상 제목에서도 초거대 세력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다 자 급등이 착합니다 이제 본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며칠 사이에요 1, 2, 3, 3, 5일 년도이죠 자 5일 년도 하방이에요 자 이제 우리 기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빌드크루스가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 이 기술적 반등도 실패를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물량 흘리지 마세요 얘네들 물량은 지금 얼마에요 거의 6만원 다 될까요 100만원 주면 홍보를 따지고 얼마에요 자 300억이 넘어요 300억이 200억은 300억은 이 정도 물량이 내가 지금 매집을 했는데 자 거기에 내외 요기니로 자 소량이 좀 더 늘어가고 있구요 사무소까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들어와 있는 금액이 2만 6천 원대요 2만 6천 원대요 지금 주가 2만 3천 원 보시면 안 하잖아요 자 얘네들 사무소자들은 얘네들 지금 많이 각질 3개에요 어떻게든 수익을 보다 가능한 일들 자 주가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나오고 있구요 지금 리넥이 이 구간에는 물량 흘리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래요 자 제가 2주 3주 3월달부터 계속해서 외도금지하자 물량 흘리지 말자 이 밑에 구간에서 조금 추가로 비중을 주자 계속 말씀 드려도 왜 이렇게 또 물량이 나오니까 자 이 시선들은 좀 더 강하게 개인적으로 설명해서 물량을 더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거구요 자 예네들로 평가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2만 5천 원 2만 6천 원 이 구간이에요 지금은 주가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예네들로 평가가 대사들이 자 저는 이제 기다림이 끝이 다 왔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구요 자 27일 날 올려주는 영상이에요 자 기다림이 끝이 다 왔다 자 원래는 이 구간에서 기숙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이게 개인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매수세 프로그램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매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약 하락이긴 하죠 자 계속해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숙점 반등이 실패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2주 3주 계속해서 제가 매도금지하자 물량 털리지 말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기다림이 끝이 다 왔다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자 다음은 어떻게 됐죠 자 여기서 반등이 엄청 크게 나오죠 그렇죠 또 골든크루스 구간 자 골든크루스 구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 22패성 장기평선을 단기평선 도파할 때 골든크루스 구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큰 상승금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지지난주 영상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올랐어요 자 이날 24% 종가 22% 마감했죠 자 이날 또 얼마 올랐어요 자 3% 종가 마감했죠 거의 이틀 동안에 무려 25% 이상 상승이 나왔죠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경우엔 단기조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자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웨인 주포 세력이죠 어떻게든 주가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고 어제 매도 물량이 이렇게 좀 크게 나온 거예요 주가 여기서부터니까 쭉 밀렸죠 자 얘네가 원하는 그림은 이 밑에서 자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 갑자기 이 보조금 추가 정부 지원책 이게 뜨면서 급등이 나와버렸잖아요 얘들도 당황해서 다음날 이렇게 물량을 크게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 제주반도체 악재가 전혀 없어요 악재가 없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자 의도적인 거죠 개인 물량 터러내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절대 걱정하시는 구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노란색선 이거 21 2편선을 말씀드렸죠 22 2편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는지 네일장에서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털 됐다가도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위로 말아 올리면서 지지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될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자리 23,000원 구간이죠 자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무조건 추가 매수해서 자 위권에 물려계셨던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무조건 평등과 조절하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때도 돌파 시도 후에 저항 돌파 시도 후에 저항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자 지지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자 무조건 23,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가 조절하셔라 미리 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요 영상은요 제가 아까 영상보다 하루 전날에 26일날을 올려주는 영상이에요 자 초거대 세력이 풀매수 물량 장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무조건 풀매수 해야 됩니다 자 제목도 강력하죠 자 중요한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밑에 제가 어제 어떤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지금 요 라인이 23,000원 라인이에요 어제는 어떤 선인데 그 전에 이 자리에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을 동안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자리이고 돌파 이후에는 지지로 작용이 됐던 자리에요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말씀 드렸죠 답은 다 들었어요 제가 23,000원 구간 지지가 받쳐주고 있다 자 풀매수 해야 됩니다 자 이때 평가 조절하셨던 분들 자 보세요 지금 이 윗구간이면 거의 37,000원 36,000원 이 구간이겠죠 완전 고점에서 하셨던 분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23,000원 평가 조절했어요 그러면은 자 평가 3만원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최근에 이 3만원 자리까지 올라왔었죠 이번에 본전이에요 이미 탈출할 수 있는 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쵸 단기조정 후에 여기서 또 반등하면요 제가 이 박스가 상단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말씀드렸어요 자 박스가 상단까지 올라가면은 수익권이에요 근데 이때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계속 손실 중이시겠죠 그쵸 반등에서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은 이까지 올라가야지 본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하면서 비중 추가하셨던 분들은 평가가 3만원까지 조정이 되니까 자 요 구간까지 이 자리에 저항자리에 대해 말씀드렸죠 자 이때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38,550원 구간이죠 자 맞고 빠지면서 윗골을 달린 운봉이잖아요 차이시는 물량이 나왔고 윗골을 달린 거 봤을 때는 이 자리에 매물이 좀 쌓여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할 때는 자 거래량이 중요하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져줄 때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다 단 자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날에 전날에 신고가를 정보다는 돌파했죠 근데 맞고 빠지면서 윗골을 달린 운봉이 나왔죠 차이시는 물량이 나왔고요 자 이 윗구간에는 매물이 좀 쌓여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죠 그러면 최소한 자 이까지 올라갔다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다시 돌파 시도할 때 자 거래량이 최소 이것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위에 쌓이는 매물까지 소화하면서 이 38,550원 구간 돌파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체크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 이때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 쉬지 않고 그냥 바로 돌파가 가능하고요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이것밖에 안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 거래량일 때 위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럼 맞고 빠지않은 일이 거의 99%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자 평닷가 조절하셨던 분이 이 구간도 수익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밑에서 사셨던 분들도 자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이겠죠 이 자리에서 무조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 맞고 빠졌을 때 다시 눌리는 자리에서 이때 매도했던 현금 가지고 일단 차이시를 했잖아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눌리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절반에도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있는 현금으로 지지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가야죠 추가 매소를 하고 나서 반등이 다시 올라오겠죠 자 반등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돌파한 다음에 이런 고점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도 대응을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분할 매도 대응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 했어요 현금이 생기죠 눌리면 다시 비중 추가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는 거고 또 눌리더라도 그때 수익을 받잖아요 분할 매도로 걱정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자 여기서 절반 매도했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갑자기 더 들어오면서 돌파를 다시 한다 가정할게요 이때 분할 매도에서 절반을 갖고 있잖아요 절반 물량은 더 고점에서 또 매도하면 돼요 이때도 수익 이때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반대로 자 이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주가 눌린다 여기서 이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이거 수익 놓치시는 거죠 그렇죠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했을 때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구간이 38,550원 구간입니다 거래량 체크해서 돌파를 하는지 맞고 빠지는지 여부 우리가 유출할 수 있다는 거고 이때 우리는 분할 매도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자는 뜻이에요 투자 아시겠죠 투기를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돌파했다 가정할게요 자 위에는 신고가 영역이죠 쌓이는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주포세력 자 외인이죠 얘네 자 이 주포세력인 외인이 주가를 마음 놓고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최근에 이렇게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 요 이슈에요 자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다 한국도 방아산을 당기겠다 자 첨단산업의 추가 인센티브 검토 첫 공시가를 선언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때 주가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이때 반도체 테마들 자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올랐었죠 자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자 요기 내용 보시면은 자 첨단산업 특화단지 주요 지원 안이라고 해서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 용인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탈을 면제하겠다 자 첨단전략사업 R&D 예산을 10.4% 확대하겠다 다시 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기업 삼성과 SK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요 근데도 그동안 이런 지원이 없었다는 거죠 그쵸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싸우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밑에 좀만 더 내려볼게요 자 요기 내용 보시면은 자 주요금 반도체 보조금 현황이에요 자 미국은 무려 70조 유럽은 62조 일본은 이미 반도체가 또 물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조 자 인도도 30조 한국은 없어요 그냥 시설 투자 세액 공제만 25% 이제부터라도 지원을 한다는 게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 단위로 늘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산업 자 국가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걸로 인해서 주가는 크게 상승금이 나왔던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 제주 반도체 자 요기 내용 보시면은 자 온디바이스 AI 대장주가 바로 이 제주 반도체죠 자 저전력 매물 반도체 5를 이르면 2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요기 내용 보시면요 자 현재 컬컵 인증 대기 상태로 인증도 올해 안으로 완료질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요 자 이 제주 반도체 매출 70%를 차지하는 게 이 LPDDR이에요 저전력 매물 반도체는 뜻이에요 특히 AI 탑재가 본격화되고 고성능 메모리 이 LPDDR4, 5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래서 제가 매출 전망치 2024년 거 나왔죠 자 매출 무려 60% 자 영업 2 자 거의 100% 2023년도에 비해서 자 이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공식 보도 자료도 나왔잖아요 자 이건 엄청난 이 제주 반도체의 큰 호재죠 그쵸 자 실적 시즌이에요 이제고 자 4월에서 5월경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죠 선반영이 됩니다 선반영 주식은 아시겠죠 이미 한 달 전부터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4월 중에 이 실적 선반영이 돼서 이 실적 때문이라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참조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은 이 주포 외인들이 이 실적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어난 실적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계속 영상에서 계속 말씀 드렸어요 이런 재료로 또 국가보조금 이런 재료로 매집했던 건 아니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이미 선반영이 됐을 거면은 이제부터 올라갈 거고요 스스로 자 그러면 이때 세력들이 차이시는 올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 기사 내용만 보셔도 자 폭증하는 AI 반도체 수요 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지금 2025년도에 자 1500억 달러 자 무려 200조에요 200조 시장 자 이 AI 반도체 칩에는요 전력 소모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에요 근데 제주 반도체는 모바일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를 부르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 시장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컬컴과 미디어텍이 지금 온 디바이스 시장을 온 디바이스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이 모드로부터 LP DDR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내 기업이에요 더군다나 두 회사 품질 인증을 모두 받은 업체는요 글로벌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다 아시는 기업이죠 자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런 큰 글로벌 기업 그곳을 제외하고는 제주 반도체가 유일합니다 세계적인 기술력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 시장도요 자 지금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도 무려 200조 먹거리 시장이에요 온 디바이스 AI 전이 개막이 됐다 자 온 디바이스 AI 시장 2025년도 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해요 자 킬러 디바이스의 존재 여부에 기업 경쟁력이 작고 될 거라고 하는데 제주 반도체는 이미 있잖아요 자 컬컨과 미디어텍 인증을 받은 LP, DDR, 5 자 2분기에 내로 출시가 돼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자 내년에 온 디바이스 AI 시장 50% 이상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려 20억 개 기기에 연결을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가장 처음 나온 거 갤럭시 S24 나왔죠 세계 최초의 온 디바이스 AI 칩셋을 장착한 스마트폰이에요 1월 31일 날에 글로벌 출시가 됐죠 엄청나게 호시적을 거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 차기 주자 애플 아이폰 16이죠 얘네도 AI 반도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출시를 할 거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자 지금 중국 기업들 뭐 하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회사들이 스마트폰 자 그 뒤를 따라가고 있죠 얘네들도 이 AI 반도체 집을 장착을 하면서 출시를 할 거란 얘기에요 자 모바일이기 때문에 저전력 메모를 반도체 필수입니다 필수 배터리 소모가 엄청 많아요 전력 소모가 높기 때문에 이 저전력 메모를 반도체 필수란 얘기에요 이해 되시겠죠 자 거기에다가 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자 온 디바이스 AI TV가 나왔어요 자 LG도 따라가죠 LG도 출시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전에 냉장고까지 에너지 부담 덜고 관리는 편리하게 비스포크 냉장고가 신자표 출시가 됐죠 자 이제부터는 가전에도요 자 이 AI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시대고요 더 나아가서 자 이제 스마트 가구가 있죠 스마트 가구 여기에도 이 AI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거기에다가 로봇 로봇에도 AI가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라고 하죠 자율주행차 거기에다가 노트북 컴퓨터 지금 일상 모든 영역에 이 온 디바이스 AI 더 나아가서는 이 AI 테마가 자 이거는 꺼지지 않는 재료가 될 거란 얘기에요 이해 되시겠죠 모바일 영역은 제주 반도체 자 대장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서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 반도체 M&A를 가동하고 있어요 자 인수합병이 뛰어든다 이 내용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ASML 지분을 전략 매각하면서 무려 5조원 이상 실탄을 마련했죠 그러면서 자 이 AI 반도체 회사 플러스 로봇 회사 지금 M&A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제주 반도체 대표가요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많더라구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온 디바이스 모바일 영역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대장이고 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시총이 1조가 안돼요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삼성전자에서 자 5조원이나 실탄을 마련했는데 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외국인들 이 외인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도체 대란이잖아요 AI 반도체 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근데 공급이 부족하죠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시총이 1조가 안돼요 자 글로벌 기업들 뭐 IT 회사나 아니면 반도체 회사나 아니면 테크 회사들 얘네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M&A나 아니면은 지분투자 매각 이런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정말로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자 금액 올려가면서 매집하잖아요 29,000원 28,000원에도 원래 25,6,000원이었어요 얘네 25,6,000원 근데 28,000원 29,000원에도 계속 매집을 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절대적으로 지금 매도금지를 하자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제주반도체 작년 12월달부터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 자 이 자리가 언제예요 자 12월 15일이에요 12월 15일날에 제가 최초로 매차점을 잡아드렸고 자 절반매도 전략매도하고 신규 매수 다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12월 15일날에 11,270원으로 매차점을 잡아드렸고 자 이때가 언제예요 1월 16일날에 22,250원에 절반매도하면서 이때 수익률은 무려 거의 90% 가까이 절반매도를 쳤고요 자 그리고 나서 1월 22일날 3만 1,000원 자 옆으로 좀 더 뺄게요 자 이날이잖아요 자 이날에 3만 1,000원 전략매도 썼어요 이유가 있었죠 3만원 부근에 매물이 쌓여 있었고 이전 저항자리였기 때문에 맞고 빠지면서 조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은 물량 전략매도 후에 눌리목자리에서 재무수 들어가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날 실제로 눌렸죠 근데 자 추가로 이슈가 뜨면서 거리량이 터지면서 자 이 자리를 돌파했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략매도하면서 174% 수익값의 매도를 쳤는데 자 이 고점에서 얼마나 파셨을까요 80분도 거의 없으셨을걸요 아마 그만큼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못 파셨던 분들 더 올라갈 때 못 파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6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때보다도 이때보다 더 저점이에요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지 내 계좌에 수익이 찍히죠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제보로 나와있습니다 010-4096-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제 또는 제주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자 이거 제가 2월 6일날에 주가 고점 찍고 쭉 눌렸잖아요 이때 22,650원에 신규 매도 타점 다시 잡아드렸던 건데 자 지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번호로 제라고 문자 좀 남겨주시면은 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 추가 매수 타점까지 제가 안전하게 좀 잡아드릴 거고 고점에서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게끔 이런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제주반주 주주님들 자 수익 극대화해서 안전하게 매도가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번호로요 제 또는 제주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거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초자금 100만원으로도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자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 소통방이에요 자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무료로 제가 소통을 해 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리는 방이고요 자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만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수익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에 있는 이 번호 자 위에 있는 번호나 동일합니다 010-4096-9493번으로 입장 이렇게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010-4096-9493번으로 입장이나 남겨주시면은 입장 링크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다섯, 네 종목, 세 종목, 두 종목, 네 종목 이렇게 하루 보통 한 종목에서 다섯 종목씩 단타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방이고요 자 이렇게 매도 타점까지 안전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뭐 작게는 5%대 많게는 15%까지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자 뭐 5분만에 이렇게 5% 수익권 그리고 7분만에 11% 수익권 이렇게 상한가도 가끔 나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인데 자 어떻게 보면 뭐 5%에서 15% 수익이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복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복리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자 초기 자본금 100만원 갖고 운영을 했을 때 매일매일 그냥 꾸준하게 5%씩만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자 95일만에 1억까지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보시면은 이렇게 복리 계산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자 초기 자금 100만원 그리고 복리 기간을 95일 수익이 5% 이렇게 잡잖아요 한 1억 300만원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나오는데 자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되는 금액이 좀 미비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인가 상승금액이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리입니다 복리 정말 이 100만원 소액 갖고도 큰 목돈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요 자 나는 매매를 바빠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요 자 그냥 입장하셔서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망이라도 시간 나실 때만 단타 종목 잡고 매매 이어가시면 되고요 보통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면은 매매가 대부분 다 종료가 되고요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긴 하는데 보통 9시에서 10시면은 매매가 종료됩니다 이 시간대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위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꼭 아래에 있는 번호로 010-409-9493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셔서 그동안 손실 보셨던 거 많이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010-409-9493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한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정보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 후속주 안내인데 이것도 AI 반도체 테마입니다 AI 반도체 테마고 지금 이 정보 제가 차트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거래량 터져주면서 매집이 진행이 됐고요 더 많은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이 자리까지 매물을 완벽하게 장악을 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자 보시면은 이때 거래량과 이때 거래량 차이가 나죠 절반밖에 안 됐는데 동일한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거는 자 이 안에 이 앞에 매물이 완전히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주포 세력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ASML 지분을 전부 매각을 하면서 자 1조 이상의 투작을 만들어 온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석방이 되면서 자 이 M&A 다시 한번 치주를 한다는 아마 기사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래를 내고 있는 이 AI 반도체 회사로 제가 종목을 준비한 거고요 자 이 삼성에서 이 M&A를 출제되지 않더라도 이미 세력이 이렇게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래를 내고 있는 이 회사로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이 회사 지금 레인보우 로봇 테스트처럼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0% 이상 500% 이상의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이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500% 이상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자 위에 있는 번호 동일합니다 자 010-4096-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자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자 굳이 이 종목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 종목 문자로만 받아보시고 정말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관망만 해보셔도 좋으니까요 자 010-4096-9493번으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종목 종목명 그리고 매소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까지 해서 문자로 실시간 대응 도움 드리면서 수익 좀 만들어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10-4096-9493번으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 제주 반도체 다시 한번 좀 안내 좀 해드렸었는데 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 나온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외인이죠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 공포권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걱정하시는 구간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 이렇게 눌렸을 때 육구 안에 물려계셔서 추가 매수 이때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회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추가 매수 차점 분명히 나올 거니깐요 위에 있는 번호로요 제 또는 제주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고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제주 반도체 후속주 자 히든용본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에요 자 삼성에서 지금 현재 M&A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반도체 자 AI 반도체 로봇 지금 이 AI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지금 후부 기업으로 계속해서 여의도에서 찌다시가 돌고 있는 회사에요 거기다가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세력들의 매집이 너무나 잘 진행이 돼서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M&A가 실패 된다 하더라도 이 물량을 장악한 이 세력이 어떤 재료를 터뜨려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를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실시간 매수 및 차점은 제 또는 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히든용목은 삼성이라고 문자 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저 김포로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김포로가 힘내서 더 열심히 영상 올려줄 수 있으니깐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